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32장 자기 부인과 모두 모든 이기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I tell thee,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that thou must buy vile things. vile 이란 말은 천한 이런 뜻이죠. 네가 천한 것들을 사야만 한다. with those, which 이래서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천한 것도 사야 된다는 얘기죠. which are costly and great. costly 하면 값비싼 이런 뜻이고 great 하면 대단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the esteem of man 하면 estime 이란 말은 존중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존중하여 값비싸고 대단한 것들과 더불어서 buy vile things. 헛된, 천한 것도 사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for, 왜냐하면 wonderfully, vile and small. 이제 wonderfully라는 말이 심의, 대단히 하는 의미로 vile and small을 수식해 주죠. 대단히 천하고 적은 것. and almost given up to forgetfulness. forgetfulness 이거는 망각이에요. 거의, given up 하면 내어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의 망각에 내어주는 것. 이런 것이 those true heavenly wisdom of fear.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느니라. 이런 뜻이죠. 빛은 그것에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느니라. which thinks not high things of itself.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high things,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을 대단히 여기지 않고 nor are sickest to be magnified upon the woods. 땅 위에서 magnify 하면 과장하다. 확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서 이렇게 과장되도록 구하지도 않는다. many honor it with their lips. 많은 이들이 honor 라는 말은 존중하다. 이런 뜻인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존중하지만 with their lips 그들의 입술로는 존중하지만 자 여기서 it은 바로 하늘의 지혜가 되겠죠. but in heart 그러나 마음으로는 far from it 그것에서 거리가 멀도다. it is indeed the precious pearl 그것은 정말로 precious 소중한 값비싼 pearl 진주니라 which is hidden from many be hidden 가리우다 이런 뜻인데 hide 가 이제 가리다 동사 hide hidd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많은 이들로부터 가려져 있는 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천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이 때때로 하늘의 귀한 지혜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